제주카 너무 반가워 근데 왜 우리만 모였지? 설마 우리 피에스타 아하 아하? 아하 다시 찍는 거야? 아하투 음..노우 아하 미공개 영상 대범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깨알 영상들을 모아모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해 전부 다 재밌겠지? 내가 막 틀고 NG하고? 안 돼 진짜 안 돼 이미 늦었어 아하 미공개 영상 보시죠 티에스타에 아하 어서와 아하는 처음이지? 처음이니까 이게 초반이었을 거야 완전 처음 찍은 거야 아하 이거 조용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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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에스타에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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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 언니 나도 나도 줘 나도 나도 내가 다 먹을 거야 벌받았네 벌받았어 언니가 다 치워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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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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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디가 다 물렸어 아 이거 하는 거야 큐 안줬는데 처럼 했어 언니 큐 주 뭐야 큐 아니 아니 아니야 내가 큐를 주면 알았어 샘마이 아니 네가 큐를 주는 게 아니라 아니 언니는 가만히 있어 자 샘마이 큐 랄이 쓰는 시인위 아하 벌써 끝날 시간이죠 아하 벌써 끝날 시간이죠 샘마이 큐 헐 야 시계를 차고 해야지 이거 웃기잖아 무시계는 좀 아니다 야 시계를 차고 해야지 무시계 쓰지 안 됩니까 벌써 아하 끝난 시간이죠 아니야 지금 저기서 카페에서 고객님 하고 zach 여러분 저희가 도서관처럼 보이죠 저희 회사 카페입니다 그래서 저 때 촬영할 때 여름이었는데 여름이라서 그렇게 얼음음료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옳음을 진짜 잘 찍고 있는데 생'M iro 카ум 한국 버터는 어려워 맞아요 에어랜드 눈팅 탈출 프로젝트 이원사입니다 왜? 이원사입니다 이웉니다 아 이웉니다 그걸 고민이라고 하고 있어? 그치 내가 도박이 답이 안 나와 내가 도박이? 언니 왜 까요 오늘 아 답이 안 나와 오케이 이거 안 해도 돼요? 오케이 이거 해도 돼요? 오케이 오케이 그게 됐어요? 한 번 더 할까요? 한 번 더 할게요 자꾸 다시 하죠 나는 한 번 더 해? 어떻게 해요? 아 이거는 그냥 들고 있었으니까 서로 어떻게 얼마나 잘 몬지 키스 한 번 내볼까 봐 언니 앞을까 봐 바로 거기 언니 진짜 안 속이다 바로 들어오면 언니한테 야 그거는 내 잘못도 아니고 그냥 그걸 빨리빨리 저희가 드디어 앨범이 나와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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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여기까지 잘라갈까요? 아 진짜? 아 진짜? 아 진짜? 아 진짜? 제스카 왜그래? 아 저 어제 한숨도 못잤어요 왜? 드라마 크리 때문에 잠을 못자겠어요 아깨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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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몰라 뭘 아무도 몰라 무슨일이 해줬어 안알려줌 아 왜그래 나한테만 말해봐 안알려줌 해외팬여러분 안알려줌 뭔지 궁금하시죠 안알려줌 아하 저거 보고나니까 이거 못하겠어 시작 네 어떻게 보셨나요? 아하 엔지영상과 그동안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보여드리지 못했던 상황극들까지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피에스타 많이 응원해주실거죠 해외팬드 눈틴탈추 피에스타에 아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이 몇 가지 출발 1 2 5 기록 2 2 4